조금 있다가 청년당원 분명히 기자회견을 하는데요. 조금 있다가 청년당원 분명히 기자회견을 하는데 전당대회에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이 너무 개입하는 거 아니냐 이런 문제에 대한 질문이고요. 이런 연락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?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. 할 수 있는, 당연히 뭐. 무슨 행사인지 제가 잘 모르고 있어요. 정확하게. 전당대회에 앞두고 용산에서 개입했다는 그런 주장에 불과한 것이고 근거 없는 얘기들입니다. 감사합니다.